메이크업 베이스를 하기 전에 바르는 친구가 있는데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 프라이머 제형이 굉장히 특이해요 째런 제형이어서 그런지 발림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꼼이 다 발라줍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바르면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니까 위에 어떤 메이크업을 올려도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도 이렇게 번들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성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입니다 이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에이스를 깔아주면은 휴가 잘 먹어요 엄청 베이스 끝